이게 뭐예요? 제가 상하 씨를 위해서 아주 꼼꼼히 알아본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입점할 주얼리 디자이너를 공고로 뽑는다는 거예요? 상하 씨 디자이너로 합격만 되면 입점도 내고 홍보도 해주고 판매 지원까지 해준대요. 제 생각에는 지금 상하 씨 조건에 딱인 것 같아서요. 진국 씨. 아까워서요. 상하 씨 반짝반짝 주얼리 제가 꼭 다시 찾아주고 싶었거든요. 혹시 이거 알아보느라 밤새신 거예요? 아니요. 그리고 몇 분 안 걸렸습니다. 네. 변호사님이라서 메뉴도 5분 만에 외우시고 이런 것도 몇 분이면 찾으시고? 상하 씨 저 솔직히 말할게요. 저 방금 전에 센 척했어요.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. 진짜 진국 씨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어요. 왜요? 이름 너무 잘 지었다고요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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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하 씨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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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하 씨. 하단 거 계속해. 우리가 피해 줄게. 아유, 좋을 때다. 고마워요. accumulation cause 올해